박범인 후보가 되고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얼마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신문을 보니까 3% 차이인데 이게 30%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30% 차이가 3%라고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맞습니다. 30%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난 4년 동안 일을 해봤으면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잘할 텐데 어떻게 이분이 나왔는데 3% 차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걸 확인하러 왔습니다. 30%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30%! 여기 와보니까 숫자들이 많아요. 저는 영수인데 최명소가 없나 김황소가 없나 정기소가 없나 이렇게 숫자들이 많아요. 하여튼 숫자는 다 당선시켜주시고 숫자 아닌 분도 국민의힘 빨간 옷을 입었다면 여러분이 아낌없는 한 편을 주십사. 이렇게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강복히 얻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금강물 잘 흐르고 있어요? 저 방울이서부터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방울이를 먼저 갔습니다. 근데 거기 굉장히 불편한데 조금 나뒀긴 합니다만 여전히 금강물은 우리 금산을 위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진학산도 높아졌습니까? 제가 보니까 금산의 금강물은 잘 흐르는데 금산 군청의 행정의 물은 흐르지 않고 있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습니다. 행정위원회에. 저희 소관이 전국의 시도나 시국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감시하는 게 저희 국회에서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 아까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잘한다고 돈은 많이 나눠주는데 충남의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새로운 사업이 없습니다. 우리 금산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미래의 비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픈 좋은 사람 좋죠. 사람 좋아요. 그런데 사람 좋다고 얘기치는 건 아닙니다. 금강물은 흐르지만 금산의 행정의 물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피고하고 잘못됩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범인을 잡아서 범인이 제대로 금산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사. 다 아시는 거지만 제가 멀리 아산에서 와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저는 금산을 사랑합니다. 제가 끝까지 금산에 붙은 일을 열심히 심부름하겠습니다. 큰 여러분께 도구는 안 되지만 늘 마음은 금산이 잘 되고 이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 금산이 잘 되는데 저희 적은 의미나가 보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박범인 후보를 비롯해서 우리 도의원 시의원 후보 금산을 위해서 제대로 저희들과 손잡고 이럴 수 있도록 6월 1일 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의미의 우리 후보들에 보태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자주 인사 못드립니다만 늘 건강하시고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뜻과 의지를 확인하고 결집하는 6월 1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용도 총괄 선관대위원장이신 이명수 의원님께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대 국회의원이시면 서초부 당협위원장이신 전희경 전 의원님을 반상위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희경 이차홀리입니다. 감사합니다.